오, 빛나는 빨간색 꿀젤리. 오, 꿀젤리 맛있겠다. 음, 맛있지 않아? 뿌! 어? 아아악! 우와! 또 빨간색 마을에 오게 됐다. 뿌! 이게 뭐지? 뿌! 빨간색 랜덤박스? 어, 진짜 신난다. 진짜 빨간색 랜덤박스잖아. 뭐가 들었는지 열어봐야지.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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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체크비스트라. 1번, 2번, 3번. 우와! 우와! 정말 다 빨간색이잖아. 뭐가 들었지? 헥! 열어봐야지. 뿌! 이게 뭐지? 뿌! 요요잖아! 어, 잠깐만! 이거 요요뿐만 아니라 별사탕도 들어있어. 우와! 열어봐야지. 요요요요요. 뿌! 뿌! 어때? 나 잘하지? 뿌! 뿌! 진짜 별사탕이다. 맛있겠잖아. 뿌! 우와! 별사탕이다. 하! 먹어야지.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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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모양이다. 우와! 파란색 랜덤박스? 오늘은 파란색 랜덤박스 선물받는 날인가 봐. 신대대야 알 수 있는다. 선무선물!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? 오! 체크비스트랑. 1번, 2번, 3번. 오케이. 우와! 1번에 뭐가 들어 있을까? 너무 궁금해. 궁금하다, 켁! 켁! 이거 말랑이랑 퍼즐이잖아! 오 이거 물고기야!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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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자마자 바로 보라색 펄이 우와 우와 신기해 봐봐 여기 해오리 보여? 거기서 검은 하얀색 보이지? 오 신기해 오 진짜 되게 깨 나 이 퍼즐 진짜 잘 맞춘다? 보여줄까? 어 퍼즐이 완전 뒤죽박죽 됐잖아 걱정하지만 내가 잘 맞추는 방법 알고 있어 꼴찌 말려줄게 내가 맞출게 짠 다 됐다 깨깨깨 난 잘하지 깨깨깨 다음 이번에 뜯어봐야지 뭐가 나올까 궁금해 뭐야 뭐야 어떻게 게임 어떻게 게임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중앙에 탁 이렇게 넣는 건가 봐 준비 시작 준비 시작이라고? 시작 시작 어떻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다시 성공 성공! 되려되려라! 성공 성공! 성공 만세! 들어갔다!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... 다음엔 한번 뜯어볼까? 정말 궁금해! 이거 접어먹는 사탕이랑 글리터잖아 접어먹는 사탕 맛이 없는데 이번 건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먹어볼까? 붙인 다음에 설마 여기다 글리터 넣어서 먹으라고 준 건 아니겠죠? 아니라고요? 네 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살려줘 살려줘 망했어 그냥 먹어 하나 둘 엄마 셋 됐다 응? 역시나 맛이 없잖아 이 글리터로는 내가 재밌는 거 하고 싶었던 게 있어 봐봐 이 안에다가 글리터를 넣고 핫빛을 하는 거야 이거 알지? 해볼게 자 작은 거부터 진짜 잘 되잖아 진짜 잘 되잖아 진짜 잘 되잖아 마지막 엄마한테 일곱났다 다음 3번 뭘까? 너무 궁금해 뜯어보자 우와 저거 먹는 사탕이랑 슬라임이다 두 개 들었어 이거 오박 켄노랑 같이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엄청 맛있었는데 하나 둘 셋 불량이잖아 불량이잖아 슉 그다음에 한 번 접고 오오 슉 뜯고 또 한 번 접고 하나 둘 슉 뜯고 나 잘하지 케케케 뜯고 슉 뜯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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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 에헤 때리딱 깨깨깨 오호 먹겠습니다 우당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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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맛이야? 응? 약 맛나? 에이 에헤 그래서 나에게 슬라임이 있지요? 케케케 오오 신기해 오 여기 안에 품품 들어가 있어 우와 이거 꺼내볼까? 오 오 이거 뭐지? 우와 오 안에 품품들어있다 오 재밌다 이걸로 밥풍 만들어 볼까? 오 만들어 볼게 밥풍 아 밥풍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시 만들어 볼게 우와 오 오 밥풍 맞지? 풍수함 만들어 볼까 아까 체크리스트가 있던데 어 한 번 해볼까? 아 빨간색 얼마나 좋아해 조금 좋아함 별로 싫어함 많이 좋아함 응? 근데 많이 좋아함해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 이거 왠지 많이 안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 뿌 무한의 압박이라고 난 압박도양해서 많이 좋아함해 체크 근데 나 빨간색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머리도 마음에 들고 나랑 잘 맞아 뿌 음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한번 해볼까 파란색 얼마나 좋아해 조금 좋아함 별로 싫어함 많이 좋아함 난 많이 좋아해 파란색 랜덤박스 너무 재밌다 개케케 오늘도 신나게 빨간 파란 랜덤박스 뜯기 대 성공 와 다음 선물 뜯어보겠습니다 우와 오 오 구름 솜 여기 보면 액괴를 넣었고요 피티 귀엽다 다란 여기도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우와 오 스티커랑 인스랑 떡매를 엄청 많이 주셨다 우와 구름 솜을 뜯어보겠습니다 오 오 스퀴시 완전 귀여워 우와 귀여워 잘 만들었다 이거 옷 입혀주긴가봐요 오 직접 그린건가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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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는건가봐요 짜잔 예쁘다 인슬라임은 다음에 놀이해보겠습니다 서비스 뜯어볼게요 오 이것도 떡맨가 우와 귀여워 스프링노트 되게 조그맣다 도키님 선물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서로 enan